현대 오토웨버는 실적 공시를 통해 2분기 매출 4,084억원, 영업이익 228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.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5%, 영업이익은 49.7% 증가한 실적입니다. 이번 2분기에는 회사의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모든 사업 분야가 호조를 보이며 실적 상승세가 지속됐습니다. 사업 부문별 실적을 보면 SI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.3% 늘어났으며 ITO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.2%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상반기 실적은 매출 7,152억원, 영업이익 3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.1%, 17.4% 증가했습니다. 한편 현대 오토웨버는 IT 서비스의 4대 전략 사업을 중점 추진하며 중장기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. 현대 오토웨버는 디지털 카키 및 카클라우드 등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 증가, 기아차 인도 공장 신규 설립 지원 등으로 매출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. 현대 오토월버는 시스템 입력이 증가해서